멋있는 옷이다. 우와 멋있다. 오우 이쁘다. 아니다. 너무 다가오기잖아. 시리안입니다. 시리안이다. 못 썼어. 쓰고 있었는데. 아흥. 오늘은 한복 패션쇼가 있대요. 어. 시리안아. 자 이거 입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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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지 말고 입어보자. 입기 싫어. 시리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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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는 옷이다. 멋지다. 시리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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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이 바지가 맞는 것 같아. 바지 안 입어보자. 하얀색. 멋있는데. 오 리안이 이뻐. 이게 신기하구나. 왜 동굴한 것 같아. 귀여워. 어 그게 신기했어. 한번 모자도 꺼볼까? 응. 슉. 우와. 멋지다. 오 이쁘다. 딱 쓰면. 우와. 어쩜 이렇게 이쁘지. 리안이 표정은 지금 시크한데. 모델인데. 리안아. 양말 신고 신발 신고 어린이집 갈까? 쭈쭈. 그래. 이거 신으면 불편해 하겠지. 근데 이쁘게 이쁘네. 좋긴 한데. 아니 이게 있는데. 지금 이거를 신기면은. 이거 벗어낼. 계속 안 신고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냥 양말로 신기자. 이게 낫다. 애기가 편하게 입는 게 낫지. 좀. 아 신발도 신어볼까? 네. 40짜리인데도. 발이 너무 빨리 커가지고. 어 표정 봐. 불편해? 지금 발가락 이렇게 하는 거야? 아파트? 응. 갈까? 가자. 어 그거 쓰고 가자. 리안아 잠깐 여기 서 있어. 그렇죠. 이쁘다 이뻐. 리안이 응원 집에서 패션쇼를 하네? 아유 안겠어요. 안을 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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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 맨발이야. 으악. 리안아. 야. 으악. 아니. 너무 땅불이잖아 근데 하복 임필은 아직 드셨어요? 아우 괜찮았어요 아 그래요? 다 먹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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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이 리안이 리안이다 리안아 리안아 버렸어 지금 슥뚫어만 안다 성형이 긴장했어 안녕 엄마 아빠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이네 어 나가서 저런 끝에서 순식간에 끝났네 쑥스러움이 많네 자 우리 막내 친구들 모두 잘 보셨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음 게임입니다 해피캠스 저기 어 저기 계시죠 가운데 가운데 원장님이랑 담임 선생님 네 센터네 센터 어 센터 자유롭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나가시면 된대 아 아 아 못 썼어 쓰고 있었는데 쓰고 있었는데 채팅을 치고 있었는데 아 아 아 아주 잠깐 지나갔네 아 봐야겠다 어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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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